목요일 푸르미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푸르미가 준비한 아이들은 푸르미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품 또 150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푸르미에서 인기가 있는 단품은 영상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그런지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단품 150종 오늘 이 아이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슈가베이비라는 친구고요. 자그로 이렇게 두 개 양쪽으로 달고 있는 슈가베이비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용접포트에서 너무너무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제스타 삼두근생입니다. 이 친구 3천원입니다. 니크샤나 금입니다. 니크샤나 금. 금도 너무너무 잘 된 아이 이 친구 만원입니다. 가운데가 퍼플색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 친구는 샤르망이라는 친구 삼두근생. 이 친구 만 5천원입니다. 이 친구 독일샴페인입니다. 독일샴페인이 얼굴이 엄청 얼큰한 얼굴 17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 중품입니다. 이 친구 만 5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러블리로즈 변이금입니다. 러블리로즈 변이금. 이 친구 8천원입니다. 물듬이 너무너무 이쁘게 부리든 이 친구는 홍일외두입니다. 홍일 이 친구 5천원입니다. 기움기움한 이 친구 종접부터 있는 벤바디스 이득군생입니다. 이 친구 4천원입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불이 들면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아브리카타입니다. 노즈트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아브리카타.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신품종 이 친구는 레드 롱기시마입니다. 레드 롱기시마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레드 핏으로 피망이 들어서 더 이뻐진 아이 이 친구는 3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 2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인은 오렌지 패치에 지금 손톱이 레드 핏으로 부리들어서 이쁘고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망고스타라는 친구의 망고스타. 지금 실물이 더 이쁜 아이구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고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망고스타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인은 전체의 입장이 레드 핏으로 부리들면 참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 킹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아직 이 친구가 완전 불난 것처럼 화재처럼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물이 들면 상당히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레드 킹스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매직 조코 소품입니다. 매직 조코 소품 이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1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라인이 이쁜 아이입니다. 라인에 레드 핏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친은 레드 썸입니다. 레드 썸 6,000원입니다. 가운데가 굳혀지면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굳혀지는 아이의 친구는 블랙 스톤입니다. 블랙 스톤 이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롱기시마 교배종입니다. 롱기시마 교배종은 이 친구도 전체의 입장이 레드 핏으로 부리들면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의 레드 롱기시마 교배종.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유아이 로제트가 이렇게 살이 적어서 통통하게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의 친구는 캣우먼이라는 친구입니다. 캣우먼 전자포트의 쪼꼼이구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뉴 샤롤루즈는 아니구요. 이 친구는 처음에 나왔던 샤롤루즈입니다. 샤롤루즈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애프터 글로입니다. 애프터 글로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오늘 또 180종이 되는 아이를 설명을 해서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히아리나입니다. 히아리나 외드구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샤롯입니다. 샤롯이 로제트가 지금 통통해서 더 귀여운 아이. 샤롯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종자포트에서 너무너무 귀여운 와인 피치금입니다. 와인 피치금 외드도 탕가가 있는 아이.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아이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웨딩 화이트링이라는 친구입니다. 웨딩 화이트링. 너무너무 귀여운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 굳혀지면 정말 예쁜 아이. 핑크 드래곤입니다. 제가 앞전에 굳혀진 아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지는 이 핑크 드래곤 6두 분색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16cm 정도 나오는 중품이구요. 이 친구 3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 오늘 2만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무지개 빛을 갖고 있는 퍼플색을 띄고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신품족 라라 앙드레 금이라는 친구입니다. 라라 앙드레 금. 이 친구 4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꽃이 피며 하얀 꽃을 보는 아이. 꽃이 거의 별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꽃대가 올라오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버날렌스입니다. 버날렌스 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너무너무 물이 이렇게 살고 빛으로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티피입니다. 티피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구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버스키라는 친구입니다. 버스키의 사도 군생은 아니고 이 친구는 합시입니다. 버스키의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물듬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 핑크 스팟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핑크러브라는 친구입니다. 핑크러브.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구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라오이입니다. 라오이. 앞전에 올렸던 아이입니다. 지금 로제트가 좀 짧아져서 더 귀여워 보이는 아이. 이 친구는 라오이. 6,000원입니다. 동작부대에서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목대를 가진 아이. 이 친구는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이 이렇게 가운데가 인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더 예쁜 아이. 이 바깥 입장으로는 살구 빛의 가운데는 인디 핑크가 띄어서 더 예쁜 아이. 지금 데미안입니다. 데미안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이두 군세입니다. 세트로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더 예쁜 아이. 지금 세트로서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가 지금 통통해서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샤니입니다. 샤니. 지금 로제트가 이렇게 살이 져가지고 샤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샤니입니다. 샤니 6,000원입니다. 너무 앙증맞고 따먹고 싶을 만큼 이쁜아이 친구는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 4,000원입니다. 유에이는 이두 군세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5,000원입니다. 오랜만에 보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작년 봄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미스홍이라는 친구입니다. 미스홍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 오렌지 자라 고사입니다. 왜 두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손톱이 이렇게 올라와서 매력적인 아이죠. 오렌지 자라 고사입니다. 이 친구는 종자포즈에서 이렇게 귀엽게 생얼이랑 철화랑 같이 엮여서 크고 있는 엔젤스, 이 친구는 엔젤링이죠. 엔젤링 철화입니다. 엔젤링 철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는 이렇게 또 금줄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파인 노즈입니다. 자고를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파인 노즈,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지금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애슐링 앤이라는 친구입니다. 엔젤링 앤, 이 친구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그래서 덧진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 엔젤링 앤 노즈트가 이렇게 멋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도 군생이고요. 3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인데요. 이 친구는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이 흑수정 로즈입니다. 흑수정 로즈, 월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외도 15,000원입니다. 유아이 15cm, 6cm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육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유아이는 몽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군생, 몽키 군생, 이 친구 8,000원입니다. 흑숨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든 이 친구는 라비앙노즈입니다. 라비앙노즈, 밑에 이렇게 자고를 세게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라비앙노즈 8,000원입니다. 유아이는 말간입니다. 말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고요. 요즘 말간이 또 여러가지 말간이 나오고 있어요. 말간, 젤리, 아니면 크리스탈 말간, 여러가지 말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말간이라고 그냥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 말간.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어서 이쁜 아이인데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리지널 말간입니다. 완전 로제트 자체가 틀리죠. 이 친구는 로제트 자체도 귀엽고 이렇게 깜찍하게 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물듬 자체도 여기서 더 투명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또 피멍이 들어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오리지널 말간.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여기 실제 오븐에 있는 해리와 쓴 금입니다. 해리와 쓴 금 3득 군생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여기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3득 군생이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 프랭크입니다. 프랭크가 이렇게 조그미를 크니까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좀 멋있는 대품만 보다가 이렇게 조그미만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6득 군생입니다. 이 친구 프랭크 6득 군생 2,000원입니다. 손톱이 참 이쁜 아이죠. 이 친구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이 친구 마망입니다. 미꽃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심평종입니다. 심평종 바비 브라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4득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3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친구 바비 브라운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또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고 손톱도 이렇게 불이 들어서 정말 이쁜 아이치는 헐령이라는 친구입니다. 헐령.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희망이 들면 참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이쪽에는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굳혀진 아이 핑크 플로라입니다. 핑크 플로라. 이 친구도 이렇게 자줏빛으로 불이 되는 아이예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스타입니다.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아이고요. 손톱도 이렇게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아이. 짱짱하게 굳혀진 라인스타.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줄리엣입니다. 줄리엣. 요데트가 지금 톡톡하게 살째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줄리엣 6,000원입니다. 이 친구 지금 인디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나무나무 이쁜 아이고. 이 친구는 이렇게 분지가 되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메이비입니다. 메이비 사드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 홍매아입니다. 홍매아 여기 자국까지 하면 사드 군생. 그런데 이 친구는 적신 군생입니다. 홍매아 이 친구 3,000원입니다. 귀염귀염한 손톱을 갖고 있는 아이죠. 이 친구는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2두 군생 6,000원입니다. 핑크 살구빛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3두 군생 바비코코입니다. 바비코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금이 너무너무 잘 된 아이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망이 들면서 끄는 아이고요. 오렌지 빛을 많이 보는 아이. 이 친구는 나빌레라 금이에요. 나빌레라 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금이 아닌 아이는 오렌지 빛이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금이 잘 된 아이는 이렇게 핑크색이 도는 아이. 이 친구는 나빌레라 금. 정말 쫓아. 초특가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카렌입니다. 카렌.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다크아이스입니다. 다크아이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멀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라지아가 금입니다. 라지아가 금. 이렇게 작으로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오늘 초특가 1만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귀요해의 곰마리아입니다. 곰마리아.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만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하얀 백분이 넘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부리들고요. 손톱은 레드 빛으로 부리드는 아이. 이 친구는 콜로라타 브렌티라는 친구입니다. 콜로라타 브렌티.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오렌지 빛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골든 글로입니다. 골든 글로.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여기 귀엽게 밑에 주스 2두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3두 군생 코스모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황금 주피터입니다. 이름처럼 나중에 물이 들면 황금색을 띄는. 이 친구는 황금 주피터. 오리지널 황금 주피터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할로우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밑에 이렇게 작으로 귀엽게 달고 있는 할로우밍.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신분종 러브애플이라는 친구입니다. 러브애플 이 친구. 거의 외드에 45,000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 오늘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러브애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머피라는 친구입니다. 너무 귀여운 로제트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요인은 여기서 더 레드뷰트로 브리드고요. 이 친구는 라인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리클로즈라는 친구입니다. 리클로즈.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름하고 로제트가 참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소피입니다. 소피. 이 친구는 로제트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크는 아이예요. 이렇게 로제트도 뾰족하게 약간 미니 누벨라도 닮은 아이예요. 이 친구는 색감이 더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소피입니다. 소피.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꽃댓목입니다. 꽃댓목. 농자포트인은 쪼꼬미.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손토리 참 예쁜 아이죠. 이 친구 레드뷰트로 브리드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 이 친구는 사두 군생 토스카 넬리입니다. 토스카 넬리.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삼두 군생 한스 에본입니다. 한스 에본이 삼두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6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아이.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불카 넷스입니다. 레드뷰트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죠. 이 친구는 이두 군생 6,000원입니다. 이 친구 레디지아 잼 금입니다.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레디지아 잼 금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오로라 핑크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금줄이 살짝살짝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자주 다크색으로 브리드는 아입니다. 이 친구 오로라 핑크 만원입니다. 이 친구 또 이렇게 털이 포실버시 올라오면서 오렌지 빛으로 브리드는 아입니다. 이 친구는 키르 히네아라는 친구입니다. 키르 히네아 5,000원입니다. 이 친구 레드탑 철화입니다. 레드탑이 레드 빛으로 브리드면 정말정말 이쁘고요. 고쳐지면 참 이쁜아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탑 철화 여기도 쌩얼 여기도 쌩얼 이렇게 쌩얼과 같이 크고 있는 레드탑 철화. 이 친구 철화라 좀 단가가 있습니다. 3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2만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렌지 빛에 지금 핑크빛이 같이 돌아서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샛별금입니다. 샛별금 2만 5,000원입니다. 이 친구 핑크색으로 더블이드면 이쁜아죠. 이 친구는 아리엘 철화입니다. 아리엘 철화 이 친구 거의 10cm 정도 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요아이는 종접부터 있는 쪼꼬미 야마토렌입니다. 야마토렌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종접부터 해서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이 친구도 3두 군생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가 가운데가 또 핑크색으로 부리드면 참 이쁜아이죠. 귀여운 로제트를 갖고 있는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프리메라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에케마리아 금입니다. 손톱도 그렇고 이렇게 로제트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에케베리아 금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해리와 쓴 금입니다. 해리와 쓴 백금인데요. 이렇게 쌩얼이랑 금이랑 같이 커서 또 이쁜아이 이 친구는 15,000원입니다. 희망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아이 손톱도 이렇게 레드 피절볼에서 들어서 이쁜아이 이 친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3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가 한 13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짱짱하게 굳혀진 피치시엔 크림입니다. 피치시엔 크림 이 친구 4,000원입니다. 환엽 롱기시마입니다. 환엽 롱기시마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군생이 아니고요. 합식이에요. 이두 합식입니다. 실전 오븐에 있는 이 친구는 레이디스 핑거를 앉힙니다. 레이디스 핑거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된 아이 정말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미공 마리아입니다. 미공 마리아 사이즈는 거의 16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푸름이 4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거의 반값이 되는 아이고요. 수영도 있고 물듬도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미공 마리아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유어에는 미공 마리아였습니다. 유어에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8도 군생이고요. 거의 13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16,000원입니다. 유어에는 나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핑크색에 백분이 살짝 나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는 그런데 나단 백금입니다. 나단 백금 7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백금 2만원입니다. 언증맞고 너무너무 퀴어오 이 친구는 비엘라 젤리라는 친구다. 비엘라 젤리 2도 군생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브라운 색을 띄고 있는 더 브라운이라는 친구다. 더 브라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황홀한 연꽃 백금입니다. 종자포트에서 이렇게 또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스핑크스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피망이 들어서 더 이뻐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구를 또 두 개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3,000원입니다. 돌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레인드랍입니다. 레인드랍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입니다. 아그네스 로우즈입니다. 아그네스 로우즈 2도 군생 이구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큐블리입니다. 큐블리 이렇게 밑에 자구를 또 이렇게 귀엽게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5,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참 이쁜한 아이. 이 친구는 그레이 폭스라는 친구입니다. 그레이 폭스 2도 군생 이구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자주빛으로 더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는 레즐리입니다. 레즐리 4,000원입니다. 이 종자포트에서 너무너무 또 깜찍하고 귀엽게 끄고 있는 사각곱 3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물듬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애플썬이라는 친구입니다. 애플썬 외에도 종자포트에는 귀요미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 청성미 2도 군생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수연 프릴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종자포트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고 제가 종자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아이는 거의 6,7cm, 8cm까지 가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정말 작은 아이는 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수연 프릴,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오렌지 피저러블이 들어서 이쁜 아이저 이렇게 귀엽게 또 자그러나 달고 있는 이 친구는 미니 고사옹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듬이 이뻐서 올려봅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치마를 입고 크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퓨어러브입니다. 퓨어러브. 이 친구는 초토가 4,000원에 이렇게 팔겠습니다.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부리들면 이쁜아이죠. 너무너무 이쁜아이. 이 친구는 트럼소입니다. 트럼소 6,000원입니다. 이 친구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라지아가입니다. 라지아가 2,2군생.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외에도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크고 있는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멕시코 미니마 7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아이. 이 친구는 잠자는 시기가 오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아져가지고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해지는 이 친구는 아도데스란 지금 나도데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오렌지 빛으로 무리드는 애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가운데가 이렇게 퍼플색으로 무리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체리, 쪼코, 란 친구도 체리, 쪼코,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3,000원입니다. 이 친구 라인이 레드뷰지로 무리들어서 이쁜아이 짱짱하게 굳혀진 종저버트에 있는 초연입니다. 초연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아란타입니다. 아란타 먹대가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찐 라울입니다. 라울 종저버트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 밑에 자고 더럽게 달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무지개의 빛을 보여주는 아이디어 이 친구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젯트가 더럽게 넓어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캔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3,000원입니다. 레드벨벳입니다. 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은 꼭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아이 이 친구는 레드벨벳 2,000원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앞전에 올렸던 꿀벅지를 갖고 있는 나나호크민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 무궁은둥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1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친구 나나호크민이 3,000원입니다. 이 쌩얼이랑 금이랑 같이 있어서 더 예쁜 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어쩌면 로젯트 그렇게 통통하고 귀여울까요? 이 친구 제가 앞전에 7만원을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6만원에 이렇게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빛에 이렇게 레드빛으로 피망이 되면서 큰 애입니다. 이름도 이쁜아이 쥬드라는 친구입니다. 쥬드, 이도 군생이고요. 외도에도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2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친구 1만 5천원에 판매했습니다. 로젯트가 지금 통통하고 짱짱하게 꽂혀지고 있는 애의 이 친구는 핑클룹입니다. 핑클룹이 육두분생이고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16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거의 중품 정도 되는 애인데요. 이 친구 쥬드값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약간 추비바리도 좀 닮은 애의 이 친구는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로젯트 보시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찐인 애의 스마일이라는 친구입니다. 스마일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요에이 브론즈금입니다. 브론즈금 합시입니다. 이 친구는 합시, 브론즈금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요에이는 지금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쭉 빠져들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블랙킹이라는 친구입니다. 블랙킹 여기서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물이 뜨는 애입니다. 블랙킹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큐빅프로스틱금입니다. 큐빅프로스틱금 앞전에서 주문을 주셨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얼이랑 금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앞전에 3만원인가 4만원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2만5천원, 초토가 2만5천원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또 이렇게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큐빅프로스틱금입니다. 요에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종접 붙어있는 친구라 좀 작은 사이즈, 7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요에이는 솔방을 바이소입니다. 솔방을 바이소,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된 아이, 이 친구는 집시입니다. 집시, 이 친구 4,000원입니다. 하얀 백분이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부리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문샤인이라는 친구입니다. 문샤인, 4,000원입니다. 목대가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부리들어서 이쁜한 아이, 스즈 오븐에 있는 라이엠 칠리 변이금입니다. 라이엠 칠리 변이금,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요에이, 목련아입니다. 목련아, 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2,000원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찐 라올입니다. 라올, 어떻게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찼을까요? 가운데는 이렇게 자고를 바글벌글 달고 이는 애 라올,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이쁜한 아이 앞전에 또 이 친구도 취소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이 친구는 화이트 스노우 금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금,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1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핑크 자라고 사입니다. 핑크 자라고 사, 삼두 군색,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비치후리데입니다. 비치후리데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블랙핑크라는 친구입니다. 블랙핑크, 핑크색이랑 지금 다크색 이렇게 섞여서 커서 오묘한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두 군색, 이 친구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뉴모란입니다. 이 친구도 라인이 참 예쁜 애이죠. 굳혀진 친구고요. 이 친구는 오두 군색이네요. 오두 군색, 15,000원에 판매를 했던 애인데요. 이 친구 하나 남아서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핑크색, 오렌지 필드로 뿌리드는 애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요. 목대가 꼴박질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레몬 스위티라는 친구입니다. 레몬 스위티, 사이즈는 거의 12cm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핏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참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레이디 립이라는 친구입니다. 레이디 립, 삼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앞전에 올렸던 아이들보다 겨울에는 중독부터 있던 애인데 이 친구는 10cm 화분에 있는 애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오렌지 아이스런치입니다. 오렌지 아이스,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통통한 입장을 갖고 있는 아이 너무너무 귀엽죠? 물둠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은 아이 이 친구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통통한 로제트 이렇게 보이시죠?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줄리아나 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라인이 또 이쁜 아입니다. 이 친구는 팅크라는 기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명월금입니다. 명월금 사도 군생이고요. 아니 군생이 아니고 이 친구는 두몸입니다. 두몸 합식입니다.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웨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명물 고출 너무너무 많이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목대가 있는 애예요. 이 친구는 퍼플 로즈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고요. 사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이렇게 굳혀진 모습을 처음 보는데요. 양팔하고 제가 침품종에 이렇게 올렸던 애입니다. 이 굳혀지니까 요런 로제트 이렇게 물이 손톱 쪽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라인이 타면서 손톱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서 참 독특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 요도포도 담고 밴바디스도 삶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정말 귀여운 양파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너무너무 이쁘게 드는 아이 이 친구는 염자입니다. 염자 이런 목대를 이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살구빛을 많이 띄는 애고 핑크 살구빛을 띄면서 이렇게 비벙이 들면서 끄는 애예요. 이 친구는 밤비노라는 친구죠. 밤비노 예전 품종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없는 애도 7,000원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밤비노라는 친구입니다. 유아이도 오랜만에 보는 애입니다. 올팻입니다. 올팻 이렇게 자고를 또 귀엽게 이렇게 달고 있는 올팻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유아이 동미인입니다. 동미인 짱짱하게 이렇게 목대가 굳혀진 아이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부리들어서 예쁜 아이 동미인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있는 이 친구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이렇게 자고를 두 개 달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15,000, 6,000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흔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지금 핑크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애이고 익스펙트리아 철화 이런 수향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수향을 갖고 있는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거의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40원입니다.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10cm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익스펙트리아 철화인데 이 친구 4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 독일 롱기시마입니다. 독일 롱기시마 3조 이 친구는 적시만이고요. 사형 군승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불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제이드 포인트라는 친구의 제이드 포인트 이렇게 밑으로 자그를 달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사이즈는 거의 11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40원입니다. 제이드 포인트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자연 군승입니다. 그 애는 10cm 화분에 있는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목대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연한 차줏빛의 브라운 색이 보이는 이 친구는 라비앙로즈입니다. 라비앙로즈 최저 오븐에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외인은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무리되고요. 이 친구는 변이처럼 이렇게 크는 아이의 신품종 루비스타라는 친구예요. 루비스타 이 친구 만원입니다. 최저 오븐에 있는 이 친구는 모모카금입니다. 로제트가 이렇게 귀엽게 모아져서 크고 있는 아이의 모모카금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외인은 자연군생 로망입니다. 이 친구는 브라운 자주빛을 이렇게 크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힙두 자연군생 입니다. 로망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유아인은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무리되는 아이인데요. 지금 오렌지 빛이 더 많이 보이는 아이 앞에 생얼이랑 철화랑 같이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로네번스 철화입니다. 이 친구 거의 11cm 정도 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앞전에 또 한 번 소개를 할 때는 아닌데요. 이 친구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생얼을 올렸는데요. 이외에는 드라큘라 철화입니다. 이 친구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예쁜 아이 생얼이랑 철화랑 같이 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드라큘라 철화 8,000원입니다. 앞전에 올렸던 이 친구는 폴리도니스 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앞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 친구는 사이즈랑 비투수가 적어서 이 친구는 오늘 1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폴리도니스 금입니다. 옐로우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이 친구는 드라잉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 분지되면서 끄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온슬로 금입니다. 온슬로 금 이 친구 만원입니다. 외에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금이라 그런지 이렇게 레드빛만 돌고 있는 아이이고 라인이 이렇게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외에는 연두연두에 지금 손톱이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라인벨 이라는 친구예요. 라인벨 12cm 정도 된 사이즈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레드워드 바이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 친구 가져올 때보다 이렇게 더 물이 잘 들어서 이쁜아이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물듬이 너무너무 이쁜아이죠. 이 친구는 핑크 치살송입니다. 핑크 치살송 이 친구 이 친구는 퀸즈볼도 닮고 약간 오팔리나듯 닮는데요. 오팔리나라기보다 퀸즈볼이 더 닮은 아이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지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거의 11cm 정도 되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외에는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10cm 아부대 이는 방울 복란 금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친구 25,000원입니다.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여기 5두 양쪽으로 해서 7두 묵은등입니다. 이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런 묵은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외에는 11cm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블루에드입니다. 블루에드 이 친구 묵은등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웨이는 5스타를 많이 닮았는데요. 5스타는 오렌지빛으로 무리드는 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겉입장에 핑크색의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무리드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 핑크에이지라는 친구입니다. 핑크에이지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오늘은 브론즈 금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르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포르미는 또 더 이쁘고 더 깜찍한 아이로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